오늘은 싱글벙글 도축론의 절망편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김민재씨가 이혼하고 와이프에게 최소 80억원 이상의 재산 분할을 해줬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사실 김민재씨는 아직도 현역으로 빅리그 생활을 하고 있으니 김민재씨 인생에 있어서 80억 정도는 지불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김병만씨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핫하게 타올랐던 이세계 퐁퐁남이라는 웹툰에는 아내가 스스로를 자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남편에게 가정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한국여자의 말만 믿고 경찰은 남편을 잡아가며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말하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동탄식 명대사를 날리게 되죠. 그리고 2024년 11월 코미디언 김병만씨는 가정폭력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김병만씨의 전처 한국여자는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로 다툴 때마다 상습폭행을 당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고 스위 경찰놈들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한국여자가 조작해낸 진료기록서를 근거로 검찰의 사건을 넘기게 되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한국여자들은 키 작은 남자는 사이엔 쓰다 생긴거는 과학이다. 나는 김병만 왜 자꾸 방송에서 쓰는지 이해가 안가 상습폭행이야 상습폭행 안했다고 발뺌해도 증거가 여자 몸에 남는다고. 이런 사람이랑도 결혼을 해주는구나 여자는 뭔 죄냐. 방송 나와서 정상남인 척 멀쩡하게 돈 벌더니 TV에 170 미만 남자 연예인은 못 나오게 해야 한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 한국여자들은 한국여자가 주장하는 증거만을 믿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식의 발언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일단 김병만씨의 전처 한국여자가 김병만씨의 명의로 가입한 사망보험만 24개입니다. 김병만씨는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혼 소송을 하면 서로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금융사에서 보험과 예금을 알려줄 때 파악했다고 합니다. 해외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을 하면서 누군가 내 죽음을 기다리는 느낌이었다는 말을 하는 김병만씨. 그렇다면 김병만씨 앞에 들어있는 사망보험은 김병만씨가 수익자거나 김병만씨의 부모님이 수익자면 될 건데 그것도 아니라 한국여자본인 그리고 본인이 낳은 딸년이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김병만씨의 전처 한국여자는 김병만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 말했는데 인간말종 한국여자가 김병만씨에게 처맞았다 주장한 날은 김병만씨가 정글의 법칙을 촬영하느라 국내 체류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내용을 퍼뜨리는 게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김병만씨는 잘못한 게 없지만 한국여자는 자신이 여자라는 어마어마한 지위를 바탕으로 김병만씨의 돈을 노리고 이혼을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계 퐁퐁난 웹툰의 주인공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한국여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모든 사건의 정황이 밝혀졌고 한국여자 인간 말종 쓰레기 오물년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으니 다른 한국여자들도 김병만씨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게 맞겠죠? 우리 위대하고 고결하고 존귀하고 하측 및 남성 머리 위에 굴림하는 고고한 한국여성들은 김병만 돈도 많은데 그냥 30억 여자에게 줘라 어차피 니가 억울해봤자 속상한 한남 한명 늘어날 뿐이잖아 크크 나는 적반하장의 반응으로 김병만씨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그냥 무지성으로 여자에게 돈을 주라고 니가 속상하고 이를 마무리하라는 말을 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녀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의 값을 걸어놓고 현상금마냥 죽길 바라고 돈을 노리고 있을 뿐이죠. 그 행각이 걸렸음에도 그냥 돈 주라고 하는 저 꼬라지까지. 그야말로 한국여자에게 결혼은 단지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막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병만씨 부디 이제는 한국여자 노괴에게 돈 바치지 말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글벙글 한국여자의 놀라운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돈도 많은데 30억 그냥 줘라라는 게 여자들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